오늘 첫 키워드는 연준의 반란입니다. 미국 중시는 미중 무역 긴장감과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더욱 압박할 텐데요. 연준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텀만 있으면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두 명의 적이 있는데 한 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고 또 한 명은 연준의 제롬 파울 의장인데 두 사람의 적 중에 누가 더 나쁜 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안 되는 거 다 연준 때문이다. 전 세계가 금리를 크게 내리고 있는데 연준만은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금리를 올려서 미국 경제를 압박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공격을 하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무너집니다. 터키 같은 곳에서는 중앙은행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놓다시피 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대통령의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미국 연준은 역시 연준다운 아주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준 대변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경제적 지표만 보고 금리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아주 날선 각을 세운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튼튼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100년 이상 이렇게 부흥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연방준비은행 제도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준 데에 대한 상당히 공로가 크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선임을 하지만 사실 연준의 구조는 연준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주식회사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의장도 한 번 선임이 되고 나면 대통령에게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오로지 나라와 국가만 바라보는 이런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저께 연준의 대통령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이 성명은 매우 신선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연준의 이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미국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중국이 전화를 해와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잘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한 대목과 관련해서 하루 전 미국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 껑샹 대변인이 나는 그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금리를 무역 협상을 하자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알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군요. 그런 면에서 미국 주가가 상당히 찬 바람이 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CG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금리와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을 반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라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 CNBC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정시가 지금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3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주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끔찍한 매도세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지금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이 보고서 또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예측 능력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CNBC가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 것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